1. 제1선의 감독자를 교육대상으로 하고, 작업을 지도하는 방법, 작업개선 방법 등의 주요 내용을 다루는 기업 내 교육방법은? 1. TWI 2.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검사 프로그램 인정기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그 실적을 보고하도록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주기로 오른 것은? 3. 분기 3. 다음 재해 사례에서 기인물에 해당하는 것은? 3. 선반 4. 보호구 안전인증고시에 따른 분리식 방진 마스크의 성능기준에서 포집효율이 특급인 경우, 염화나트륨 및 파라핀 오일 시험에서의 포집효율은? 1. 99.95% 이상 5. 산업안전보건법상 특별안전보건교육에서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을 할 때 교육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은? 4.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6. 주의의 수준이 페이지형인 상태에서의 의식상태는? 1. 무의식상태 7. 한 사람 한 사람의 위험에 대한 감수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삼각 및 원포인트 위험 예지훈련을 통합한 활용기법은? 1. 1인 위험 예지훈련 8. 재해 예방의 사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재해는 원인 제거가 불가능함으로 예방만이 최선이다 9. 적은 기재의 종류 중 도피적 기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합리화 10. 인간 오류에 관한 분류 중 독립행동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은? 3. 명령 오류 12. 다음 중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정부 규정에 의한 교육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12. 사고의 원인 분석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종합적 원인 분석 13. 하이위의 재해 코스트 평가 방식 중 직접 비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생산 손실 14. 안전관리 조직의 참모식에 대한 장점이 아닌 것은? 3. 안전에 관한 명령과 지시는 생산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전달한다 15.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의무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가 아닌 것은? 1. 연삭기 16. 안전교육 방법 중 학습자가 이미 설명을 듣거나 시범을 보고 알게 된 지식이나 기능을 강사의 감독 아래 직접적으로 연습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방법은? 3. 실연법 17.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표지 종류 중 관계자의 출입금지 표지에 해당되는 것은? 4. 성면 취급 및 퇴체 제거 18. 국제노동기구의 산업재해 정도 구분에서 부상 결과 근로자가 신체장애 등급 제12급 판정을 받았다면 이는 어느 정도의 부상을 의미하는가? 2. 영구 일부 노동 불능 19. 특정 과업에서 에너지 소비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가 아닌 것은? 3. 작업관리 20. 사고예방대책의 기본원리 5단계 중 틀린 것은? 1. 1단계 안전관리기획 21. 의도는 올바른 것이었지만 행동이 의도한 것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오류를 무엇이라 하는가? 1. 슬립 22. 시스템 수명주기 단계 중 마지막 단계인 것은? 3. 운전단계 23. FT도에 사용되는 다음 게이트의 명칭은? 2. 억제 게이트 24. FTA에서 시스템의 기능을 살리는데 필요한 최소 요인의 집합을 무엇이라 하는가? 3. 미니멀 패스 25. 쾌적 환경에서 추운 환경으로 변화 시 신체의 조절 작용이 아닌 것은? 2. 직장 온도가 약간 내려간다 26. 염산을 취급하는 A 업체에서는 신설 설비에 관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정성적 평가 단계의 주요 진단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1. 공장 내의 배치 27. 인간기계 시스템의 설계를 6단계로 구분할 때 첫 번째 단계에서 시행하는 것은? 4. 시스템의 목표와 성능 명세 결정 28. 점광원으로부터 0.3m 떨어진 구면에 비추는 광량이 5 루맨일 때 조도는 약 몇 럭스인가? 3. 55.6 29. 음량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세 가지 척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 럭스 30. 실린더 블록에 사용하는 가스켓의 수명은 평균 만 시간이며 표준 편차는 200시간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사용시간이 9600시간일 경우의 신뢰도는 약 얼마인가? 4. 97.72% 31. 음압 수준이 70dB인 경우 1000hz에서 순음의 폰치는? 2. 70폰 32. 인체계측자료의 응용원칙 중 조절 범위에서 수용하는 통상의 범위는 얼마인가? 1.55에서 95% 타일 33. 동작 경제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 사용자 요구 조건에 관한 원칙 34. 정신적 작업 부하에 관한 생리적 척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근전도 35. 품에야의 장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 3. 서식이 간단하고 비교적 적은 노력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36. 수리가 가능한 어떤 기계의 가용도는 0.9이고 평균 수리 시간이 2시간일 때 이 기계의 평균 수명은? 4. 18시간 37.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제조업 중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이에 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공사개요서 38. 생명유지에 필요한 단위 시간당 에너지량을 무엇이라 하는가? 1. 기초대사량 39. 다음에 각 단계를 결함수 분석법에 의한 재해사례의 연구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4. 40. 인간기계 시스템의 연구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 안전의 극대화 및 생산능리래 향상 41. 휴대용 연사기 덮개의 개방부 각도는 몇 도 이내어야 하는가? 4. 180도 42. 룰러기 급정지장치 조작부에 사용하는 로프의 성능 기준으로 적합한 것은? 4. 지름 3mm 이상의 와이어로프 43. 다음 중 공장 소음에 대한 방지 계획에 있어 소음원에 대한 대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작업자의 보호구 착용 44. 와이어로프의 꼬임은 일반적으로 특수로프를 제외하고는 보통 꼬임과 랭꼬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 중 랭꼬임과 비교하여 보통 꼬임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네마모성, 유연성, 저항성이 우수하다 45. 보일러 등에 사용하는 압력 방출장치의 봉인은 무엇으로 실시해야 하는가? 2. 나 46. 프레스 및 전단기에 사용되는 손천외기식 방어장치의 성능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진동각도 진폭시험 행정 길이가 최대일 때 진동각도는 30도에서 60도이다 47.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명상 연삭수도를 사용하는 작업의 안전수칙으로 틀린 것은? 1. 연삭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과 연삭수도를 교체한 후에는 1분 정도 시운전을 통해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48. 다음 중 산업용 로봇에 의한 작업시 안전조치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49.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이상을 발견하면 관리감독자에게 우선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로봇의 운전을 정지시킨다 49. 프레스 작업 시작 전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매니퓌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 50. 압력용기 등에 설치하는 안전벨브에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급성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는 파열판과 안전벨브를 병렬로 설치한다 51. 유해 위험기계 기구 중에서 진동과 소음을 동시에 수반하는 기계설비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가스 용접기 52. 기능의 안전화 방안을 소극적 대책과 적극적 대책으로 구분할 때 다음 중 적극적 대책에 해당하는 것은? 3. 회로를 개선하여 오동작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53. 프레스기의 비상정지 스위치 작동 후 슬라이드가 하사점까지 도달시간이 0.15초 걸렸다면 양수기동식 방어장치의 안전거리는 최소 몇 수의 미상이어야 하는가? 1. 24 54. 컨베이어 역전방지장치의 형식을 기계식과 전기식으로 구분할 때 기계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스러스트식 55. 재료의 강도시험 중 항복점을 알 수 있는 시험의 종류는? 3. 인장시험 56. 다음 중 프레스를 제외한 사출성형기 주형 조형기니 형단조기 등에 관한 안전조치 사항으로 틀린 것은? 2. 게이트가드식 방어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연동구조를 적용하여 문을 닫지 않아도 동작할 수 있도록 한다 57. 자분탐사 검사에서 사용하는 자화 방법이 아닌 것은? 4. 임피던스법 58. 다음 중 소성 가공을 열간 가공과 냉간 가공으로 분류하는 가공 온도의 기준은? 4. 재결정 온도 59. 컨베이어 설치 시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보도, 난간, 계단, 사다리에 설치 시 컨베이어를 가동시킨 후에 설치하면서 설치 상황을 확인한다 60. 다음 중 용접 결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비드 61. 정전작업 시 작업 중에 조치사항으로 오른 것은? 2. 개폐기의 관리 62. 자동전격 방지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용접을 할 때에만 용접기의 주회로를 괴로시킨다 63. 인체에 전기저항 R을 쳐놓음이라고 할 때 위험한 게 에너지의 최저는 약 몇째인가? 단, 통전시간은 1초이고, 심실세동 전유 2. 27.23 64. 다음 그림과 같이 완전 누전되고 있는 전기기기의 외암에 사람이 접촉하였을 경우 인체에 흐르는 전리는? 는 전원의 대지전압, R2는 변압기 일선 접지, 제2종 접지저항, R3는 전기기 외암 접지, 제3종 접지저항, RM은 인체저항이다 1. 65. 전기화재가 발생되는 비중이 가장 큰 발허원은? 4. 전기배선 및 배선기구 66. 역률개선용 커페시터가 접속되어 있는 전로에서 정전작업을 할 경우 다른 정전작업과는 달리 주해 깊게 할 경우 다른 정전작업과는 달리 주해 깊게 취해야 할 조치사항으로 오른 것은? 3. 잔리전화 방전 67.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틀린 것은? 3. 전기기에 대한 전격표시 68. 전기기기 방폭의 기본 개념이 아닌 것은? 4. 전기설비 주의 공기의 절연 능력 향상 69. 대전물체의 표면 전의를 검출 전극에 의한 용량 분할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대전물체의 표면 전의 VS는? 2. 70. 다음 중 불꽃방전에 발생 시 공기 중에 생성되는 물질은? 2. 53. 71. 감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구출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3. 충전부에 감전되어 있으면 몸이나 손을 잡고 피해자를 곧바로 이탈시켜야 한다 72. 샤워시설이 있는 욕실에 콘센트를 시설하고자 한다 이때 설치되는 인체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의 전격감도 전류는 몇 밀리엄페어 이하인가? 2. 15. 73. 인체의 저항을 505미라 할 때 단상 440V의 회로에서 누전으로 인한 감전재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누전차단기의 규격은? 2. 30밀리엄페어 0.03초 74. 접지의 종료와 목적이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3. 기능용 접지 피려기 등의 기능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75. 방폭기기 일반 요구사항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폭기기 설치 시 표준 환경 조건이 아닌 것은? 2. 상대 습도 40-80% 76. 정격감도 전류에서 동작시간이 가장 짧은 누전차단기는? 4. 감전보호용 누전차단기 77. 방폭지역 구분 중 폭발성 가스 분위기가 정상상태에서 조성되지 않거나 조성된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에만 존재할 수 있는 장소는? 3. 이종장소 78.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정의하는 전압의 구분으로 틀린 것은? 4. 특고압 7000V 이상 79. 피려기의 구성요소로 오른 것은? 1. 직렬갭 특성요소 80. 내압방폭구조의 필요충분 조건에 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2. 습기침투에 대한 보호를 충분히 할 것 81. 위험물 또는 가스에 의한 화재를 경보하는 기구에 필요한 설비가 아닌 것은? 1. 간이완 감기 8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지정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종류 중 화학설비의 부속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4. 온도압력 유량 등을 지시 기록하는 자동제어 관련 설비 83. 다음중 반응기를 조작방식에 따라 분류할 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관형식 반응기 84. 다음중 물과 반응하여 수소가스를 발생할 위험이 가장 낮은 물질은? 3. CU 85. 다음중 가연성 물질이 연소하기 쉬운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입자의 표면적이 작을 것 86. 다음중 열교환기의 보수에 있어 일상점검 항목과 정기적 개방점검 항목으로 구분할 때 일상점검 항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부착물에 의한 오염의 상황 87. 핵산일VOL%, 메탄2VOL%, 에틸렌2VOL%, 공기95VOL%로 든 혼합가스에 폭발한 게 값은 약 얼마인가? 1. 2.44 88. 이산화탄소소화약재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기화상태에서 부식성이 매우 강하다 89.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급성 독성물질에 관한 기준 중 일부이다 와 에알맞은 수치를 옳게 나타낸 것은? 4. A300, B1000 90. 분진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불활성 첨가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4. 마그네슘 91. 다음 중 가연성 가스이며 독성 가스에 해당하는 것은? 4. 일산화탄소 92. 위험물질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4. 리튬은 물속에 저장 93. 다음 중 인화성 가스가 아닌 것은? 4. 산소 94. 다음 중 자연 발화의 방지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직접 인화할 수 있는 불꽃과 같은 점화원만 제거하면 된다 95.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에서 작업을 할 경우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사항 중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장시간 작업할 때에는 매 8시간마다 측정한다 96. 다음 중 가연성 가스가 밀폐된 용기 안에서 폭발할 때 최대 폭발 압력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가연성 가스의 유속 97. 물이 관속을 흐를 때 유동하는 물속의 어느 부분의 정압이 그때의 물의 증기압보다 낮을 경우 물이 증발하여 부분적으로 증기가 발생되어 배관의 부식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2. 공동현상 98. 메탄이 공기 중에서 연소될 때의 1호 논압비는 양몇 VOL%인가? 4. 9.50 99. 고압의 환경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잠안병 또는 잠수병은 다음 중 어떤 물질에 의하여 중독현상이 일어나는가? 1. 질소 100. 공기 중에서 에이가스의 폭발화 한계는 2.2VOL%이다 2. 폭발화 한계 값을 기준으로 하여 표준 상태에서 에이가스와 공기의 혼합기체 이름 3에 함유되어 있는 에이가스의 질량을 구하면 약 약주인가? 2. 25.54 101. 산업안전보건법명에 따른 거푸집동발의를 조립하는 경우에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강제와 강제의 접속부 및 교차부는 철선을 사용하여 간단히 연결할 것 102. 타워크레인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 검토사항으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붐의 모양 103.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에 설치하는 경우 그 구성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 3. 사다리 104. 달비개의 최대 적자야중을 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안전개수의 기준으로 오른 것은? 4. 달기강선의 안전개수 10 이상 105. 달비개의 구조에서 달비개 작업 발판의 폭은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2. 40cm 106. 건설업중 교량건설공사의 유예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준으로 오른 것은? 2.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 등 공사 107. 구축물이 풍압지진 등에 의하여 등대 또는 전도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보호구 및 방어장치의 성능 검정합격품을 사용했는지 확인 108. 철골 건립 준비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건립 작업에 다소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수목은 제거하여서는 안된다 105. 건설현장에서 높이 5m 이상인 콘크리트 교량의 설치작업을 하는 경우 재해방을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릴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크레인을 이용하도록 하고 달줄, 달포대 등에 사용을 금하도록 할 것 110. 일반 건설공사로서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비율 및 기초액으로 오른 것은? 1. 1.86% 534만 9천원 112. 중량물을 운반할 때의 바른 자세로 오른 것은? 4. 길이가 긴 물건은 앞쪽을 높게 하여 운반한다 112. 추락방지용 방망의 그물코의 크기가 10cm인 신품 매듭방망사의 인장강도는 몇 kg 이상이어야 하는가? 4. 200. 113. 다음 중 방망에 표시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방망의 신축성 114. 강관비계 조립 시의 준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지상 높이 4층 이하 또는 12m 이하인 건축물의 해체 및 조립 등의 작업에서만 사용한다 115.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최대 몇 도 이하로 하여야 하는가? 4. 90도 116. 부두 암벽 등 하역 작업을 하는 장소에서 부두 또는 암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최소 얼마 이상으로 해야 하는가? 3. 90cm 117. 건설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초정밀 작업 600럭스 이상 118. 승강기 강선의 과다감기를 방지하는 장치는? 2. 권과 방지 장치 119. 흑막이 지보금을 설치하였을 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1. 경보장치의 작동상태 120. 사질지반 굴착시 굴착부와 지하수 2차가 있을 때 수두차에 의하여 3. 토합이 생겨 흑막이 벽 근잎 부분을 침식하는 동시에 모래가 액상화되어 쏟아오르는 현상은? 3. 보일링 현상 4. 보일링 현상